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9강 강의, 준동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준동사가 뭘까요? 어, 준동사가 뭐냐면은, 준동사는 동사예요. 동사인데, 동사는 동사 자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 자리에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 이런 자리에 동사를 쓸 때, 동사를 그냥 갖다가 쓰면 좀 예의가 아니겠죠? 자기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서 쓰인다면 뭔가 좀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동사 원형에다가 툴을 붙이는 거 하고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동사 자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쓸 때, 동사 형태를 툴을 붙이거나 뒤에 ing를 붙이는 그런 투부정사 또는 ing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 동사를 바꾸는 것, 바꾼 것, 바뀌어진 것, 그게 준동사가 됩니다. 준동사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툴을 붙이는 거 하고 뒤에 ing를 붙이는 거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투부정사라고 해요. 툴을 붙이는 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모든 자리에 다 쓰게 되고, 툴의 동사 원형 쓴 거, 이런 거 능동일 때는 툴의 동사 원형을 쓰고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수동은 우리가 비동사에 pp 쓰는 거죠. 비동사에 pp, 여기에다가 툴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비 pp, 투비 pp, 투비 pp라는 형태로 명사, 형용사, 부사에 쓰이게 됩니다. ing형, 우리가 ing형이라고 하는데, 이 ing형도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이 세 가지 자리에 다 쓰일 수가 있는데, 명사 자리에 쓰인 ing형을 특별히 동명사라고 불러요. 어? 동명사도 분, 뭐야? 준동사인데? 어? 그게 어디 갔지? 라고 하셨던 분은 동명사 여기 있습니다. ing형, 명사 자리에 쓰인 ing형을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 자리에 쓰인 ing를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ing형 하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다 쓰이는 거죠. 이름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 형용사하고 부사 자리에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러면 얘도 수동이면은 bpp에다가 ing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bpp, ing 붙여서 bing, pp가 됐는데, 이 bing, pp, 동명사에는 bing, pp를 그대로 써주고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는 분사로서는 bing을 보통 생략하고 과거 분사만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b동사의 pp, 이 과거 분사는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동사, 태야 할 때 얘기했었죠? 동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동사 원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규칙적인 거는 ed를 붙이면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는데 불규칙적인 것은 따로 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b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쓰면 수동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때는 bing 생략하고 pp, 과거 분사만 쓰게 되고요. 준동사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준동사는 동사라는 거예요. 준동사는 동사입니다. 동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쓰인다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얘는 동사예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모든 성질을 다 갖습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 준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태가 있다는 거고 준동사의 시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준동사의 주어. 자, 준동사의 주어에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가 쓰인다고 했죠? 이 투부정사는 어떤 자리에 쓰이든지 투부정사의 주어는 앞에 4 플러스 명사형으로 써줍니다. 투부정사 앞에요.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명사로 투부정사의 주어를 써줘요. 이때 명사가 대명사라면 목적격 대명사. 4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오니까 목적격 대명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보면은 I want to talk to your manager. 나는 너의 매니저와 말하고 싶다. 자, 말하다. 그러면 말하다는 누가 말하는 건가요? 말하다는 제가 말하는 거죠? 문장의 주어하고 같네요. 문장의 주어하고 같을 때는 4를 굳이 더 써주지를 않아요.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주어가 없을 때 그때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명사라는 걸로 주어를 따로 명시하는 거지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가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예제가 또 있는데요. My boss increased me to give a speech에서 내 보스는 내가 give a speech 하도록 고무시켰다. 여기서 increa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encourage 하면은 encourage는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목적어의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어 뭐뭐 하도록 고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give a speech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give a speech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장에서 문장의 구조상 지금 투부정사의 주어가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4 플러스 명사 따로 더 추가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to give a speech 내가 하는 건데 여기다 4를 붙이는 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문장의 구조가 우선이에요. 이 increase라는 단어는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그 문장의 구조가 우선인데 거기다가 내멋대로 이 목적어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s not convenient for people to live in the country에서 자 이 경우에는 it's not convenient 편리하지 않다 시골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 시골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 하면 누가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일반적이라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괄호 친 것처럼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에 주어 쓴다라는 거 예제가 이제 나왔네요. 아 제가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아 아까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자 they found the suitable apartment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다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렌트할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렌트를 할 건가요? 여기서 만약에 for 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들이 렌트를 한다라는 게 돼버려요. 근데 그들이 렌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렌트를 할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 나와있지 않아서 따로 언급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앞에다가 for plus 명사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해서 for 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할 때는 for plus 명사를 쓴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주어가 나와있다면 그러면은 따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언급해주진 않고요. 그리고 원래 문장구조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원래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명사 동명사, ing형이죠? 동사에 ing 붙은 거예요. 자, 동사에 ing 붙은 거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명사 자리에 쓰는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소유격으로 표시를 합니다. 소유격 I appreciate, 이 appreciate은 뭐뭇을 감사여기다고 이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I appreciate, 그래서 helping, 도와준 걸 감사여긴다. 나를 그런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당신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helping이라고 동명사를 썼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앞에 써서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을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해서 앞에다가 you라고 썼습니다. 자, 다른 이자나 더 보면 Do you mind my smoking? 자, 마인드가 꺼려하다, 싫어하다 우리가 의역을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의역을 하는데 Do you mind smoking? 하면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세요? 에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워도 될까요? 그런데 누가 담배 피워도 된다는 건가요? 내가 담배 피워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라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소유격 my smoking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informal한 경우니까 회화라든가 이렇게 뭐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informal한 경우에는 이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appreciate you helping me out 이렇게 써도 되고요. Do you mind me smoking? 이렇게 써도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에 대해서 볼까요? 분사 역시 ing형인데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분사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자, 분사는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분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명사 수식하는 거잖아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을 수식하는 건데 그때 그 문장에서 그 주절, 그 수식하는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He is the employee involved in the incident 하면은 그 사건에 관련된 직원이다 해서 involve라는 동사, 뭐뭇을 관련시키다, 연루시키다 해서 지금 ed가 붙어서, e자가 있으니까 d만 붙은 거죠. 그래서 involved가 지금 과거 분사가 됐는데 왜 과거 분사를 썼냐면 이 involve가 직원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직원이 관련이 된 거죠. 직원이 관련을 시킨 주체가 아니라 이 직원이 관련이 된 거예요. 그 사건에.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는 명사 이 employee가 주어가 되어서 그거하고 involve의 관계가 수동이라 지금 ed를 써준 건데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는 명사, 즉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얘가 주어가 됩니다. You'll receive a bill. 당신은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청구서? Listing the items you bought. 당신이 산 물건들에 대한 목록을 열거하는 청구서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listing이 앞에 있는 bill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 이 bill이 list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구서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래서 이렇게 수식 받는 명사 그 명사가 listing이라는 이 분사의 주어가 됩니다. nearly one thousand people showed up at the event에서 거의 천명의 사람들이 그 행사에 나타났다. 그 행사에 나타났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것은 make the 이 천명의 사람들은 천명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make the event one of the most popular event make 다음에 목적어 썼고요. 목적어의 목적 보호어 썼어요. make는 목적어의 목적 보호어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행사를 one of the most popular most popular 뒤에 최상급 뒤에 나오는 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 이벤트란 말을 생략했는데 one of the most popular ever 이제까지 중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이벤트 중 하나로 만들었다. 자 이거는 컴마가 나오고 문장이 컴마로 분리가 되고 뒤에 ing 나가죠. 이런 거는 부사로 쓰인 예제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럴 때 이 부사로 쓰인 이 making이라는 거의 주어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 nearly one thousand people 천명이 됩니다. 또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걸로 천명이 이 행사에 나타난 것이 그 행사를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일 때는 수식하는 명사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부사 역할로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쓸 때는 그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가 됩니다. 이번에는 준동사의 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준동사의 태 태는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비동사에 pp 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준동사의 태 전혀 어렵지 않고요. 동사에서 태한 거랑 똑같습니다. 동사에서 태한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동사에서 태 어떻게 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관계를 능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 즉 원래는 목적어에 있어야 될 것이 주어로 온 경우 동사의 대상이 지금 주어로 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거는 수동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태는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되느냐 동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게 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를 볼 때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관계도 봤지만 태를 볼 때 뭐도 봤죠? 뒤에 동사의 문장 구조도 봤어요. 동사의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 이 동사가 원래 가져와야 되는 문장 구조를 다 쓰면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나오면 그리고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의 보호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능동이 되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목적어가 빠지고 없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없다. 그러면 그거는 수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똑같아요. 중동사, 동사에서 태 고르는 거나 중동사에서 태 보는 거나 똑같은데 단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단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동사에서는 주어 동사를 봤죠? 이 중동사에서는 중동사에서는 중동사의 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중동사의 주어를 찾아서 중동사의 주어하고 중동사의 주어와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중동사에서 태를 볼 때는 중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문장의 주어랑 맞추는 게 아니라 중동사의 주어랑 찾아서 그거랑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그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또는 중동사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고 태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는 능동일 때는 투 원형을 쓰고요. 수동일 때는 비동사 PP에 투를 써서 투비 PP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볼까요? I asked the employee to finish the annual report By the end of this month Ask라는 단어는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부탁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자, 목적어 The employee입니다. 직원이 끝내도록 뭐를? The annual report를 끝내도록 요거를 요청을 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를 to finish로 쓸까? To be finished로 쓸까라고 했을 때 누가 끝내는 건가요? 목적어가 to 이하하도록 요청하다 해서 투부정사의 주어는 목적어예요. 자, 첫 번째는 목적어를 찾는 게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주어가 employee예요. 투부정사의 주어는 employee. 그럼 직원이 끝냅니까? 직원이 끝내집니까? 직원이 끝내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를 볼 수도 있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나왔어요. finish는 뭐뭇을 끝내다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능동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끝내다 해서 능동으로 to finish를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require라는 동사를 썼어요. required도 똑같이 require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입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자, 목적어 이번에는 보고서가 연례 보고서가 목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끝납니까? 끝내집니까? 끝내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 보고서가 보고서를 끝내다라는 finish의 목적으로 가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주어 동사 관계에서 주어 자리에 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끝내지도록 해서 bpp 했다가 to를 붙여서 to be finished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끝내지도록 요청을 했다. 자, 동명사 ing형 했다가 ing형 쓰는 건데 동명 동사 했다가 ing 붙이면 능동 비동사 ppp 했다가 ing 붙여서 bing pp 하면은 수동 형태가 됩니다. the flight attendant 승무원은 즐겼다. 자, 즐겼는데 즐거워했다. 즐겼는데 무엇을 enjoy란 단어는 목적어를 동명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단어예요. helping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고요. 동명사가 목적어로 왔고 자, 그 다음에 즐겼는데 도와주는 걸 즐겼어요. 그런데 왜 being helping이 아니라 helping을 쓰냐면 누가 주어죠? 여기서는 지금 도와주는 사람은 flight attendant 문장의 주어랑 똑같네요. 자, 주어가 flight attendant가 주어예요. 승무원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 즐긴 거예요. 승무원이 도와준 거고 그리고 help의 목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 되어서 helping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우리가 되고요. 우리는 즐겼다 자, 돕다 라는 단어가 역시 목적으로 오는데 그러면은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helping이냐 수동으로 being helped냐 그런데 주어가 지금 누구냐면은 똑같이 문장의 주어랑 같네요. we가 주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어하고 동사와의 관계만 보니까 능동수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 동사의 문장 구조도 한번 보는 거예요. help가 누구를 돋다 해서 여기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나요? 없지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help의 관계는 능동수동이 모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얘는 수동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옵니까? by의 행위자가 오죠? 승무원에 의해서 by의 행위자가 오면 수동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동을 써야 됩니다. we enjoyed being helped라고 쓰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자, 분사는 꾸며주는 형용사일 때 꾸며주는 명사가 주어라 그랬죠? you will receive a bill 열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물건을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당신이 산 이렇게 됐는데 자, 리스트가 동사하고 주어가 이 리스트의 동사가 청구서예요. 청구서가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고 리스트의 관계는 능동 주어 능동관계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에서 능동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뒤에 문장 구조가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리스트가 뭐뭇을 열거하다 해서 목적어 나오잖아요. 아이템을 열거하고 있다. 자, 목적어가 나오니까 얘는 능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팅이라고 썼고요. he is the employee involved 아까 봤던 예제들이죠? he is the employee involved 관련된 직원이다인데 얘가 지금 의미상으로 주어는 employee가 주어죠. 그 employee하고 involve의 관계를 봤을 때 직원이 연루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거고요. involve가 누구누구를 연루시키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든지 목적어 뒤에 문장 구조를 보든지 얘는 수동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involved d를 붙여서 수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에 태가 있어요. 동사에서 태 고르는 거랑 똑같은데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어하고 준동사와의 태 능동관계 수동관계 또는 뒤에 문장 구조를 갖고 고르는 거는 동사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준동사에 시제도 있어요. 얘는 동사니까 시제도 있습니다. 시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동사 원형에다가 툴을 붙이거나 ing 붙인 것만 얘기를 했죠. 자 원형에다가 하는 게 있고요. have pp have pp 완료 시제에다가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쓴 거하고 어떤 차이냐면 얘는 준동사니까 뭐가 있나요? 본동사가 있겠죠.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동사라고 하고요. 그럼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으면 본동사하고 준동사의 시점이 같은 시점이면 그러니까 본동사가 과거냐 현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동사하고 준동사가 같은 시점 본동사가 현재인데 준동사도 현재 본동사가 과건데 준동사도 과거 같은 시점이면 원형을 가지고 준동사를 만들어줘요. 자, 본동사보다 준동사의 시점이 한시제 이전 본동사가 현재면 준동사는 과거 본동사가 과거면 준동사는 과거 이전 이렇게 한시제 이전일 때는 그때는 이 준동사가 본동사보다 한시제 이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했다가 툴을 붙이거나 현재 완료했다가 ing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보면 I'm sorry 자, 쏘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써요. 형용사 뒤에 동사가 나올 때 투부정사 많이 씁니다. I'm sorry 자,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뭐가 미안하냐면 목요일날 못 와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다라는 단어가 컴인데 그거를 일단은 쏘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투컴을 써주는데 투컴을 써주는데 시재가 목요일날 못 와서 지금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안한 건데 못 온 거는 이미 전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본동사보다 전에 일어난 일 상황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완료 have come have come 했다가 툴을 붙여서 준동사를 써줬고요. 준동사 부정은 not 붙여줍니다. not have come on Thursday 목요일날 못 와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she's angry 그 여자는 화가 나 있다. 자, 여기 현재죠. she's angry 이지의 악자죠. she's angry about not having been invited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건데 초대를 이미 못 받은 거야. 초대를 이미 못 받은 거니까 이 invite란 단어는 수동 뭐야 invite란 단어는 현지 완료를 가지고 써줘야 돼요. 그쵸? 현재 완료를 가지고 invite를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 써줘요. 자, about 뒤에니까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썼고요. 전치사 뒤에니까 현재 완료를 가지고 현재 완료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드는데 동명사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have 여기 have 했다가 ing 붙이는 거죠. 그래서 having이 됩니다. having having invited 왜 현재 완료를 썼다고 했죠? 화가는 지금 났는데 초대를 못 받은 건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돼서 ing를 붙인 having invited 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초대를 한 건가요? 초대를 받은 건가요?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능동 쓰면 안 돼요. 수동을 써야 됩니다. 수동은 have been pp죠? have been invited 여기에다가 ing 아까 바꿔줬죠? 그래서 having been invited having been invited 이게 맞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대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거니까 not을 앞에 붙여줘서 she's angry about not having been invited 라는 문장이 생겼네요. 자 우리가 준동사 이제까지 뭐뭐 봤냐면 준동사랑 동사랑 똑같다 해서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가 있어야 되고 시제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준동사는 마찬가지로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도 동사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준동사를 쓴다고 해서 뒤에 딸린 식구들 다 버리고 동사만 똑 뛰어다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준동사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이 동사가 가져와야 되는 문장 구조 모두 다 가져와야 합니다. you'll receive a list 아까 했던 예제 제가 계속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bill listing the item 에서 list 뭐뭐를 열거하다 에서 뒤에 목적어 나왔죠? 목록을 열거하다 목록을 열거하다 그러니까 list가 list the items 목록을 열거하다 라는 이거 동사부터 뒤에 있어야 될 거 전부에다가 이거를 명사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ing만 붙여서 b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왜 목적어가 없죠?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원래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가 능동이든 수동이든 원래 써야 되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준동사를 가게 됩니다. 준동사 부정 납붙인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아까 예제에서 좀 봤어요. 투 부정사 to be late 늦다 에서요 늦지 말아라 에서 낫을 붙였어요. try not to be late 늦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knowing the answer 컴마 얘는 지금 뭐죠? 부사 역화라는 분사죠. 부사 역화라는 분사인데 ing 능동이네요. 왜냐하면 목적어 나오니까 그 대답을 알다 대답을 알다 대답을 몰라서 대답을 몰라서 그래서 동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써서 그 정답을 몰라서 I couldn't raise my hands 접니다. 손을 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동사 개념 공부를 했고요.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준동사는 동사다. 그래서 준동사에는 주어가 있고 태가 있고 시제가 있고 문장 구조가 동사랑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은 납붙인다라는 거 어 그리고 하나 더 준동사는 얘가 명사 자리에 쓰이던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이던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 수식 받는다라는 거 부사 수식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준동사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